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하하하 오늘 망치살인마 할께요 오늘 게스분들을 소개하죠 안녕하세요 라장님 와 대단하신데? 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보라님 착착착착착착착착 와 대단하다 자 오늘은 망치살인마를 할껀데요 오늘 자 맵을 한번 골라보죠 화난맵으로 하죠 에이 나는 화난게 좋아 좋았어 이번엔 좀 잘해봐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 망치살인마 여러분들의 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5대를 해킹하고 컴퓨터 5대를 해킹하면 출구가 열리는데요 그 출구로 나가면 시민의 승리이고 망치살인마는 모든 시민들을 죽이면 망치살인마의 승리입니다 과연 이번에 망치살인마는 누가 걸릴 것인지 맵이 안 컸으면 좋겠다 맵이 크니까 하기 어렵더라 좋았어 나였으면 좋겠다 망치살인마 누구? 난 아니야 아니 라장이다 라장이 망치살인마야 진짜? 어 아 그렇네 좋아 컴퓨터 5대 해킹하고 15초 후에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다 죽어먹습니다 자 왼쪽 클릭이 묶는거 아니야 아니야 아오 이 클릭이 가두는 겁니다 한 번 때리고 왼쪽 클릭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괜찮아 어차피 라장은 못잡아 나는 너는 처음이겠지만 나를 많이 해봤다고 어 벌써 컴퓨터 한대 해킹했죠 좋아요 어 아직 컴퓨터 4대 그대로인데요 원래 5대인가요 아 4대 어어 잠깐만 내 별명은 뚝배기 킬러 호크스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의 머리를 다 해체시켜주겠다 하하하하 천천히 하자구 천천히 하자구 어디서 조금이라도 들리기만 해봐라 괜찮아 괜찮아 절대 잡히지 않을거에요 절대 잡히지 않을거에요 어 컴퓨터 어딨지? 컴퓨터로 못 ими겠네 어 저기 누가 틀렸라 그 쪽으로 가지고 나가주 마 그로 가 gusto 그 쪽으로 가지마 보라야 에이 effectively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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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야 어디야 뚝딱 가자 어디야 나 여기 어디 어 그쪽 어디 이거구만 둘이 빨리 돌릴게요 아니 왜 틀려? 왜 틀리냐고 뚝배기 틀렸어 뚝배기 지금 라정은 다른 녀석을 잡고 있나봐 너희 지금 친구 중 한명을 잡았다 잡았다고? 별 쳐 잡았어? 라정 잘한다 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자 우리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breve 여기구나 어 왔어 X 4 여긴구나 여기 그라 라작이너 라작이너 라작이도 라작이지 어디였지? 아 어떡해 라작이다 도망가야 돼?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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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 완전 잘했어 놓쳐버렸어 컴퓨터 테레가 남았으니까 걱정마 걱정마 어 테덕 라장 무시무시하다 쟤 엄청 무섭구만 라장 저친구말이야 라장군이다 어 라장 저 초록색 괴물 녀석 보통이 아니구나 라장 물었어 라장이 라장 물었어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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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있던 한명을 구했구만 화면에 뭐하나 뚝배기 컴퓨터 세 대 남았는데 컴퓨터 어딨지 어 한명이 또 잡혔네 또 잡혔네 또 한명이 또 잡힌것 같아요 어 죽었어 저 친구 저 친구 지금 탈락했구요 저희 두명 남았네요 미니보라랑 이기맨님만 남았습니다 와 무섭다 아니 근데 컴퓨터가 없어 오케이 하나를 더 해킹했습니다 컴퓨터 두대 남았어 두대만 해킹하고 나가면 된다 우리 천천히 하자 천천히 잡히지만 하면 돼 소리만 잘 피해서 도망가면 돼 어 무서워 무서워 으아 으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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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나 피했어 컴퓨터를 자 찾아봐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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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보라가 잡힌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나 혼자 남게 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라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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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말좀 들어오세요 저 초록색 괴물이어서 망신을 들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라장님 말해보거라 말해보거라 이제 라장님 한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join 자장님 야 뭐야 왜 그러세요 are the 나 놓쳐버렸군 빨리 가! 와아! 와 진짜 내 뒤에 있다! 어! 문을 났다! 보통이 아니다! 보통이 아니 녀석이다 진짜 보통 아니야 쟤! 잘한다 잘한다 쟤 잘한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깨냐 놓쳐버렸군 무서워 무서워 보통이 아닌 것 같군 빨리 어? 저기구만 으아아악! 뭐야! 뭐야! 으하하하하하 이거 놔! 날 놔! 아 싫어 싫어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이러지마 넌 냉동고기로 만들어야겠다 냉동고기 아주 꼼꼼어라 내 몸이 점점 얼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이대로 가다간 이대로 가다간 나머지 한 명 어딨지 발소리가 들리는데 이쪽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 저거 너! 아아아아!!! 아아아!!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하핰 여배젓 여배! 나 너라도 살아야 돼! 내 몸 까진 살아! 이념엔 여배! 여배! 헐려서 너의 머리를 망치면서 부서주마 아하하핰 아아핰 야장!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맞아 어디갔지? 어디갔지? 나가 너무 그냥 날 죽여줘. 살리지마 이겨면 어디지? 나 깨가 있게 그냥 제발 그냥 날 사둬 아니 더 이 지옥같은 곳에 나와야 돼 저거 무서운 녀석이야 뒤데로 가다가 미니보라가 죽고 말거야 그만둬 라장은 라장은 나만 즐겨 라장은 나만 즐겨 또 도망갔구만 또 도망갔구만 또 도망을 가다니 보통이 아닌 자석이야 라장은 나만 즐겨요 자꾸만 도망을 가다니 라장은 나만 즐겨요 라장님 살려주세요 아주 도망을 잘 가는 녀석들 아 눈물 나와 진짜 무섭구만 라장은 나만 즐겨요 자꾸만 도망가면 자꾸만 잡아주면 돼 하하하하하 잠깐 무서워 그만 무섭구만 라장 너무 잘해 어디갔지 라장 너무 잘해 안되겠다 안되겠다 똑똑똑 여기 계시나요 모두 닫아버리다니 살려주세요 라장님 아 인여멘 도망을 가다니 똑똑 인여멘님 여기 계시나요 여기 돼요 사장님 왜요 라장님이 잘려주세요 나여기 왜 라장님이 위험해 여기서 뭐하는가 나게 라장님 너무 무서워 아 나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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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베크 안에 있는거 알아 나와 아니야 오해야 오해야 라장님 날 배고가 아 아 네 라장님 가자 어르러 가자 안가 안가 도망을 라장님 도망을 라장님 나 안가 이겨베 저 SpaceX 에헤헤헤헤 뛰켰다 뛰켰다 미라 지마 좀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제주 나여기 너무 무서웠뗄 나자님 라장님 으헤하하 으흠 아 으흑 으흑 하내내내내내내내 빨리 나 살려 빨리 나 살리러 와 와아! 정신없게 쓰러져 버렸구만 난 여기가 누구인지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근데 잠깐만 왜 망치맨도 왜 점프해? 저 큰 데는 들어갈 수 있어 아 진짜? 다 올라가자아 뭐야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 왜 없어? 어디 갔지? 놓쳤어! 이 녀석아! 이 녀석아!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겠구만! 지금 놓쳐버리려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어! 잠깐만요! 잠깐만 진짜 라장님 저 진짜 잘 안! 잠깐만요! 아 나 진짜 고양이가 고양이가 가면을 가렸어 오 라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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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게임을 더 오래 할 수 있겠어 라장님 라장님 즐겨버리셨다 이 라장님 살려줘요 어 근데 얼리는 곳이 너무 멀어 잘못하면 놓치겠는걸 안 돼! 그거 또 잡으면 되지! 또 안 돼! 내 과목을 내 발로 들어왔어! 얼음아 이제 진짜 얼떼가 됐군 내 발로 내 과목을 잡아 들어왔어 이겨버려! 무서운 녀석 날 얼려버렸잖아 안녕! 끝났다 우린 탈출하지 못했어 또 무서워 라장쿤 나의 집니다 애송이들 나는 끝났다 아니 라장쿤 너무 잘해 진짜 술래에 소질인다 쟤 너무 무섭구만 진짜 초록색 괴물다워 초록색 괴물이구만 어? 일부러 놓아준거란 생각은 안들었나 이거 왜? 으아아아아아앙 서서 체겁게 식어버렸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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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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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куда? 이야,차가갖게 식어진다 동거서어라 상쿰 네,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로블록스 콘든츠 망치맨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ales sentido states